아, 사진 촬영을 위해 준비되셨나요? 사진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 여행의 추억,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들을 사진에 담아두면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중한 순간들을 담아놓기 위해서는 사진 촬영을 위한 준비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 오늘은 사진을 찍을 때 어떤 것들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적절한 장비를 준비해야 해요. 사진을 촬영하려면 어느 정도의 장비가 필요한지 고려해야 해요.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등 촬영에 필요한 장비들을 잘 고려해서 가져가세요. 둘째, 조명에 주의하세요. 사진은 조명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는 플래시 또는 추가 조명을 사용하거나 조명을 조절하여 사진이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셋째, 촬영 각도와 포즈를 고려해야 해요. 사진의 각도와 포즈는 사진의 분위기와 표현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독특하고 흥미로운 각도와 자연스러운 포즈를 찾아보세요. 넷째, 배경을 신경 써야 해요. 사진은 배경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경을 신경 써야 합니다. 깔끔하고 조화로운 배경을 찾아내거나 필요에 따라 배경을 조절하여 사진의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해보세요. 다섯째, 사진 편집에 신경을 써보세요. 사진을 찍은 후에도 작업의 마무리는 편집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앱을 사용하여 촬영된 사진의 명함, 색상, 구도 등을 조절해서 최종적으로 멋진 사진으로 만들어보세요. 요약하자면 올바른 장비 선택, 조명과 각도 고려, 포즈 신경 쓰기, 적절한 배경 선택, 사진 편집에 주의한다면 사진 촬영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please show up so that you can see it in the corner. 상승폭력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는다고 하면